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오늘 배달 한건 했습니다. 소주 안주는 안동찜탕인데, 실시간 방송에서 먹더라고 그 대신 향추나 먹읍시다 두건 하고 왔습니다. 와.. 뭐처럼 했네. 일주일이 많아요. 발포즈 상표 보여? 상표 보이죠? 안주 이거 보통 보면 두건 하고 왔습니다. 두건이라도 한게 어디입니까? 발포즈 코끼리 아니고 돌고래. 그리고 족발탕. 돼지족이에요 돼지족 한건 하고 왔습니다. 소주 이거는 640ml 우상격 가져가 우상격 16개 쿠팡 하나 총 17개 소주 3개 하면 9,000원 안주는 돼지껍데기 엄마가 해주는 돼지껍데기 똥둑똥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마실게요. 해물파전에 오늘 실라고 했는데 해물파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달 16건 했습니다. 예, 막걸리 즙석 떡볶이인데 끓지 않았네. 약기만 하더라도 먹어야 되니까 즙석 떡볶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